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2010 몇 년인가요, 오늘? 2016년 7월 1일 오전 0시 32분입니다. 오늘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되게 한때 유명했던 엘더스크롤5인 스카이림으로 한번 방송을 시작할까 싶습니다. 시작할까 싶습니다. 내 말음이 되게 부정확한 이유는 그... 지금 이게 방송 설정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내 목소리를 내가 지금 들으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야지. 여튼 나는 스카이림이라는 거를 뭐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엘더스크롤 시리즈라는 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스카이림을 통해서 처음으로 엘더스크롤 시리즈를 첨접하는 건데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이고, 그리고 오픈 RPG로도 되게 유명한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게 잘 맞을지. 어쨌건 나는 이제 엔딩을 볼 때까지 게임을 할 거고 이게 몇 시간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드래곤 에이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드래곤 에이지를 내가... 어, 원판을 내가 46시간인가 했고 그 다음에 확장팩을 내가 또 스물몇 시간인가 했으니까 전사공수 도적 중에 도르라고? 그... 마법사는 없어요. 마법사는 없나요? 이 사람이 반란군인가 보네요. 마법사 귀찮다구요? 왜 귀찮지? 아, 다시 돌아오셨네요. 나 그거 해줄까? 그... 자존감을 좀 살려주는 측면에서 그 귀신꿈 해줄까요? 그래, 자존감 죽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좋은 친구가 아닐지라 어쨌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포리스트 87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 꿈꿨도, 귀신꿈꿨도 무서웠고 지랄병 그... 포리스트 87님도 내 친구인데 뭐 나한테 이제 늘 해달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드림 올해 춘추가 제가 27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90년생입니다. 요즘은 학번의 앞자리에다가 0등하면 9학번이라면서 내가 학부 08학번인데 요즘은 0809가 되게 9학번이라 그래가지고 난 되게 기가 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정치인 아니어서 무슨 정치인처럼 얘기를 하세요. 나 꿈꿨도 그래 08학번 이제 선배님 무슨 선배님이 이미 나보다 학번이 높으면서 그래 아, 편입해서 공부잖아요. 어, 나보다 나이도 많이 한거니 왜 그래, 왜 그래요. 그, 부끄럽게 말이지. 부산사람들은 다 그래요. 부산사람들은 다 그래요. 대고는 안 그렇거든. 실수랍니다. 게임 끝나자마자 죽겠네. 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죽겠네. 어휴, 후배님. 우융, 부르셨쩨용. 여기 너는 다 죽나보네. 나도 죽는 겸. 뭐시 중헌디. 남캠 그런거 안하지. 내가, 내가 아무리 돈이 공해도 그런 짓까지는 안합니다. 후, 아유. 이, 카짓. 어! 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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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양파가 챙기지 않았는데. 오크, 임페리얼, 하이엘프, 다크엘프, 브레튼, 아고니언, 얘는 양파 장난감 같다. 노드 하라고요? 노드가 왜, 노드 왜 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거야? 몸캠이라 들었다고. 양파로 하자. 양파, 양파. 아, 이거 암컷이구나. 기본 설정. 양파랑 비슷한 애가 없는데 어떡하지? 얘가 그래도 제일 낫네요. 피부색. 양파는 삼색고양이라가지고, 이런, 지금 비루한 몸매를 갖고 있진 않은데.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어디서 생겨요? 머리, 얼굴, 피부 종류. 얼룩. 새끼야. 코리안 쇼트웨어를 구현하지 못한 새끼. 그 베레스닷, 멍청한 새끼들. 이건, 못하나. 양파 나하고 싸우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이렇게 흉터 하나. 얼굴 화장. 얼굴 화장 그런거 안해. 이런거 다 코스마이징은 못해요. 눈. 눈썹. 주둥이. 머리카락. 양파는 머리카락이 없지. 이제 여기서 어떡해? 이름 맨 마지막에 온다고? 음, 그러네요. 어? 뭐야, 이거 왜, 어. 이씨. 개 쓰레기 같은 놈들. 나는. 예. 페이크 양파. 내가 저, 그, 그, 도저히 이 못생긴 고양이를 양파라고 내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페이크 양파라고 이름으로 붙였어. 양파 아니에요. 이런 못생긴 고양이는 양파 아니야. 량파라고요? 그, 자꾸 그, 부산 사람들이 그, 그, 빨갱이 기질이 있는 거를 자꾸 나한테, 우리 고양이한테 자꾸 덮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고양이는, 되게, 그, 빨갱이 같지 않은 고양이란 말이야. 우리, 우리 고양이는 그, 급진 좌파를 표방하는 이제 고양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괴수 빨갱이들하고는 달라요. 뭐 쓰라고요? 보수라구요? 아, 우리 고양이를 구하자. 그, 그, 그리, 그리, 그리. 나무 때 지금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거다 그치? 그, 히켈 간 고양이? 어, 맞아, 맞아. 어, 다크, 케이뉴님 그, 누구시지? 누구시길래 그걸 아는거지? 히켈 간지 어떻게 알아요?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지금 얘들이 제국군인거야? 우리를 포로잡고있는 얘들이 제국군인거에요? 히껄링크요? 모르겠어 그... 네 나중에 그 공지방에다가 해줄게요 다음 고양이 죄송합니다 다음은 고양이라 그랬잖아 요코르새끼야 고양이는 죄수치고도 오빠는 더러운 세상 용이네 그지 요코르새끼야 뭐 대답 안한다 고양이 차별당한다고요? 누가 우리 양파를 차별해? 그지 양파야 대답 안한다 이거 잠깐만요 여행기는 당신의 목표와 퀘스트들을 라인에서 보여줍니다 퀘스트를 선택하고 2키를 활성화시키면 당신의 어? 어? 양파 말했어 다시해봐 저는 빨갱이가 아니오라고 해봐 저는 스탈린주의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봐 저는 이승만이 싫어요 라고 얘기해봐 이승만 좋아 알았을까 자 아무튼 당신의 나침반과 전지지도에 이승만은 오키쿠시 됩니다 이승만 좋대 이렇게 하는거야? 어디로 갔는데 아 얘 따라가면 되는거야? 이승만이요? 왕정주의자요 때리거나 그럴 순 없네요 탑 위로가재 오이씨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저 친구는 안타깝게 됐네 왜 안와요? 이쪽으로 와란거야? 용이네 이승만 안타깝게 됐네 아 잘해! 잘해! 저는 전사님의 전사님을 찾고 그리고 제선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도전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 빛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용아이네 빨리! 따라서! 빨리! 나를 따라! 다크게이너님 누구세요? 우리 페이크 양파 소분가드가 뭐야? 양파 델고 올려다가 양파 빡쳤다 소분가드가 노르드.. 노드들이 가는 천국이라고요? 뭐하라고? 704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 양파 안녕하세요 해봐 너 비명지르니? 안녕하세요 해봐 안할거야 양파 방송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불렀는데 그것때문에 짜증나나보다 다크게이너 다크게이너 이렇게 가요? 아, 얘가 열어주나? 아, 다크게이머가 7604였어요? 7604님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얘기도 안하시고 7604님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3604님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세이버할게요 이거 3인칭 모드로 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지? 그 문을 열어줄까? 그 문을 열어줄까? 그 문을 열어줄까? 어머 어디로 가나? 이리로 가나? 되게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이거 3인칭 몰력으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아는 분 없습니까?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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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NDREW 빨리 가자! 뭐하니? 아무튼 그 워낙 안들으셔가지고 나는 뭐 어떻게 됐나 싶었어요 내가 페이크 양파다이 개자식아 오씨 으으 내가 페이크 양파 다시 특별한 건 없군요 뭐하노 빨리 가지 아이고 저쪽에 뭐가 있었네 네. 칼이 좋나요? 칼이 좋나요? 칼이 좋아요? 체력은 점점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 같네요. 아, 발밑에 붉은 게 기름이라고? 많이 해보셨나 보네? 세입해놓겠습니다. 그냥 난 겁쟁이기 때문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다진 고니웨어. 아, 다진 고니웨어. 이렇게 해볼께요 음? 우리 거미친구들 집에 이제 그 집에 이제 거미들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양파가 이제 이런 거미들을 보면 그... 잡습니다 잡는다는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난감처럼 이제 갖고 놀다가 죽여요 나는 거미를 보면 항상 그... 양파한테 걸릴까봐 이제 그 종이 같은걸 잡아가지고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자동저장을 계속하다가 사이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저거 곰 어딨노 그럼 자동저장을 하지 말까? 곰 아이가 이게 곰이가 곰이 쿠로 새끼야 니가 양파한테 오우치 될거같애 쯧 새끼 갑자기 게임이 꺼신다고요? 그럼 자동저장을 하자면 그냥 직접 저장하면 되나요? 그럼 자동저장을 하자면 그냥 직접 저장하면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옵션에서 그... 그... 이걸 끄면 되겠지 그치? 이걸 끄면 되겠지 그치? 이거... 캐릭터 메뉴에서 저장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 뭐지? 이건 뭘 의미하지? 해제? 요렇게 하면 될란가? 뭐... 아이 그... 버그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버그 생긴대요 자꾸 자동저장이 계속 이제 계속 쌓이면은 게임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버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금 해제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이제 그...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좀... 피는 물 흘리겠지 주기적으로 여기서 저장해줘야겠죠 용이네 어? 소매치기 가능하나? 흫 한번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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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알카노 이거 해볼까? 호러새끼! 하... 로드해야 되나? 하... 아 그래요? 그... 아이템을 못 얻는다고 하십니다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그... 소매치기 그게 있길래 제일 가까운 마을은 리버우드다 대장장이라고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 굿럭 리버우드는 어디 있을까? 리버우드가 여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나? 스카이레임은 굉장히 단조로운 게임이구나 대화할 때 R 누르고 대화하면 친밀도에 문제 생긴다고요? R이 뭔데? 무슨 킨대? 아 칼 뽑는 거 이거 말인가? 아 R이 전투 이거 칼 뽑고 이런 거구나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리보우드가 어디일까요? 리보우드는 어디일까?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뛰어다녔으면 내가 체중이 지금 거의 반으로 줄었을 것 같아 반으로 줄이면은 아마 저체중일 것 같은데 메이플 하자구요? 리보우드는 요쪽인가 보네요 접어있다 토끼네 토끼 맞지 저거 좀 토끼치고 좀 뛰는 게 둔하다 음? 반동딸기라고? 번영이 좀 허어! 이게 뭐야 잠깐만요 시프트로 기본 설정이 뛰는 거였네요 저기 밑에 여기가 아마 리보드란 말 같은데 아 그래요? 이방원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좀 충격적이시네 동생도 죽이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구요 여기까지 리보드구나 대장간에 뭐가 있다 그러는데 있지 않나? 네 굉장히 그 어딨죠? 사람이 없네 고집불통인 오빠를 설득하실지 모른다고? 절도사건이 있다 황금발톱이라는 거를 그거 하세요라는 건데 이벤트 그 퀘스트가 생겼네요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헤드버 아까 걔 아닌가? 시이버하고 아 얘가 이 삼촌인가 그건긴갑네 규아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하늘은 하늘은 영상이 하늘은 제국군을 지진하십니다. 나는 말이 많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가져와도 되는 거야? 아무튼 리버우드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건 얻은 것 같고 그 잠깐만이고 퀘스트를 어디서 오죠? 황금발톱을 회수하기 이제 저 위에 저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맵에 이제 뭐가 생긴 것 같은데? 예 닥죽이면 현상금부터 알겠습니다. 뭐야?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지? 저 위쪽에 뭔가 있네요. 이게 지금 그래픽 옵션이 최고였던가? 어? 이 뒤에 뭐 있다. 아디오스 고양이가 점프를 왜 이렇게 못해요? 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쪽으로 뭐 돌아가는 길이 있나? 네 바닐라 상태입니다. 그... 그 뭐야... 한글 패치밖에 안 했어요. 저 염소는 신염소다. 저 위에 성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이 아닌가요? 새끼들이 성취를 질려 그러면 좀 접근하기 쉬운데 만들어놔야지. 지금 이게 빨리 달리고 달리고 있는 걸 거예요. 빨리 달리고 있는 걸 거예요. 왜 안... 왜 안 올라가죠 이게? 아이씨...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뭐 저기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녀. 뺑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방송은 어떤 모드도 쓰지 않고 오로지 이제 한글 패치만을 깔고 하는 그냥 이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인딩을 보자 그런 취지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볼 때 굉장히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쌍한 그...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고양이... 이제 양파 애를 묻혀주고 페이크 양파다 이렇게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프트 아니에요. 쉬프트 누르니까 지금 걷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이거 모두 떡칠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한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난 이 게임을 몇 시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알트인가? 어! 알트다! 스팀에년도 저기 나오네. 아니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자는 거지? 지금 여기도 특별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선착장이네요? 여기로 뭐 길이 있나? 남부 브리틀신 길목 길목 지금 길을 잘못 들어온 건가요? 지금 산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을라나? 이쪽은 이쪽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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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나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아까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엔 다 이렇다구요. 여기로 가야되거든? 그냥 아까 그..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에 에 리보우드로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 밤이 됐네. 그래픽은 죽인다. 그래픽은 죽인다. 저 윙인데 저 위로 어떻게 갈까요? 점퍼가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 같다. 이쪽으로 길인가?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고 여기로 뭐 올라가라 그런 것 같은데? 이 길 맞는 것 같아요. 저기요. 어? 워우 니가 양파를 들어봤니? 고양이가 칼키는거에 당해봤어 이 새끼야 자 팔 쏘는 새끼 하나 더 있었죠 레벨업 했다는데 레벨업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했나? 레벨업 레벨이 오를 때마다 매직 가치 구력중에서 하나의 선택에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특성을 선택하거나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은 늘은 각각 각 항목에서 밝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난 마법 쓰고 싶은데 매직화 올리면 안돼요? 매직화 그 마법스 마법 쓸려 그러면 어렵나? 체력이 좋나요? 어차피 체력이라고? 아 그래요? 얘들은 뭐가 좋을까요? 파괴마법이요? 회복마법은 별로인가요? 자 일단 도적들을 촉쳤구요 잘 안보인다 파괴마법 올렸어 걱정하지마 야 그거 뭐하니 저저기 자나보다 세입해놓겠습니다 오이씨 호르색이 저저기 방금 나한테 내 털로 양탄잘 만든다 그랬다 내가 우리 양파한테도 그런말 아는데 저 새끼가 누구라고 내가 우리 양파한테 화나면은 내가 양파한테 호르색이라 그러지 내가 네 털로 양간 그 양탄잘만 내겠다 그런 소리나네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마법은 배워야 되는거죠 배워야 할 수 있는거죠 자 세이브합니다 산적 시체가 왜 여기있지 자기들끼리 죽이는거야? 자기들끼리 죽이는거죠 어디있지 여깄쩡 호이씨 호이씨 내가 주인공이거든 얘 어딨죠? 도대체 누구가 누구한테 지금 신한테 대가를 지르겠겠다라고 얘기할까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 마우스를 이용해서 락픽을 회전시킨 뒤 W를 눌러 자물쇠로 회전시키세요 락픽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가까울수록 락픽이 부러지기 전에 자물쇠가 더 많이 돌아게 됩니다 락픽이 정한 위치에 있을때만 이렇게 하는건가? 다른길 없죠 여기로 가는거죠 이 아랫쪽으로 가는길 같네요 세이브해놓을게요 뭐있나? 별거 없는거 같네 자물쇠에 저거 좀 되게 저기 뭐있다 빡칠거같은데 나중에 울라 이런씨 줘봐 난 자기한테 저런만 안했는데 아니 왜이렇게 안죽어 얘들은 칼로 내 사촌의 고양이를 생각난데 내 사촌의 고양이를 생각난데 뭐죠? 기둥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걸까? 어떻게 하는걸까? 뱀뱀 뭘 모른줄 모르겠다 저건 저건 뭐지? 이건가요? 왜이렇게 안... 요렇게네 자 세이브해놓죠 소울잼 이건 뭐예요? 소울잼 캐시아이템인거 같다 도둑 도둑 저자 레이븐 네이버 대표 카파의 엘더스 크롤 7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슬라프 에로레생의 시리즈의 첫번째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이 있다면 먼저 읽고 권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자 을... 을... 이거는 이제 무슨 전기 같은데 내가 사기열전에서 그런데 사마천의 고급스러운 문장을 계속 읽었는데 내가 굳이 이런것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그쵸? 사마천이 글을 얼마나 잘 썼는데 이런 글에 비하면 뭐... 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지? 어?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소울잼은 그럼 모아놓으면 되는거죠 그죠? 모아놓으면 되는걸로 알고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으이씨 깜짝이야 이거 뭐야 어디 개놈의 새끼들이 양파한테 뭐야 콘솔창이야? 스카브 코비 꼬리 이런건 모아놓으면 좀 도움이 될란가? 여기 밑에 뭐 없죠? 아마포 어? 저기 목표가 보인다 가까워졌네요 세이브 할께요 세이브 할께요 여긴 뭐 없지 여긴 뭐 없고 안읽으셔도 됩니다 다만 책의 가치가 50 이상이면 아 읽으면 스킬을 올려준다구요? 그런 말인가? 어잉 어잉 어? 이거 좀 세인데? 콜 이건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물약을 먹고 싸와 아까 여기까지는 저장이 되어있는데 내가 저장을 잘해놨네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음식은 어떻게 먹지요? 도적들은 근데 음식은 거의 뭐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쟤 너무 센데요 잡을 수 있겠다 잡았쩡 잡았다 어휴 저런거 별로 갖고 싶지 않다 뭐 또 있어 뭐야 저게 세이브할게요 좋아 내려줬고요 어 어 이 호러 저끼봐라 날 배신해? 어 방금 못 찾았습니다 아벨을 잃지 저거 또 뭐야 호러 새끼 저건 뭐야 저거 저건 뭐야 어 어 오! 뭐야? 이 왜 이래? 이 왜 이래? 쯧! 그렇게 썩 쉽진 않네요 레벨이 오르면 또 쉬워지겠지만 아마 그죠? 또 체력을 올리면 되나요? 아 이런 풀피가 되는구나 다음은 계속 파괴마법 올리면 될까요? 한 손 올리라고? 이걸 올리라고요? 여기는 뭐 없죠? 여기 뭐 있나? 여기 뭐 있나? 상자 같은 거 있다 저기 여기 어! 어! 한번만 더 해봐야지 아이씨 본래 못 봤어요 난 아 네 네 통과했고 이리 가야되나? 내가 성깨이 급해가지고 내가 성깨이 급해가지고 저건 뭐지? 이리 가야되나? 왜 주먹으로 패고 다니세요? 왜 주먹으로 패고 다니세요? 아이씨 이쪽으로 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쪽으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는 길이 이쪽인가 일로 가보죠 잠들지 못하는 드로거 니가 아무리 세봤자 거미보다 더 세겠니 나왔네 후우 이런 게임이구나 스카이들은 나온게 아니구나 나온게 아니네요 세입해놓겠습니다 저 위에 저 저게 또 뭐야 저 활 쏘는 놈 아닙니까? 쟤들 활로 쏴요? 헬 도 쏘나 좀비가 무슨 활을 쏴 여기로 가나? 엄청 기네요 첫 던전이 뭐 이렇게 길어요? 이게 또 뭔가 퍼즐 같은데 이거는 뭘 보면 되는 퍼즐일까요? 용언이 뭡니까? 용언도 쓰다니 용언이 뭐죠? 그 황금말톱? 그 황금말톱? 그 황금말톱 어디있지? 기타물 보면 있어요? 기타물 보면 어디있을까? 아 이거구나 보자 곰 새 그 다음 뭔가 정체 모를 외계인 에일리언 곰 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일리언 예 움직이는군요 고맙습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배우는 스킬인데 아 그걸 쓰는 애들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저기 또 뭔가 있구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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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힘의 단어를 익혔습니다 포스 거침없는 힘 음.. 반려 황당한 무덤에 비밀을 찾기 루칸에게 황등.. 황금발톱을 가져다주기 이건 뭐지? 그냥 보너스 하트인거야? 드로거 대군주 오우씨 니가 양파같은 사나운 고양이하고 쏴봤니? 호루새끼 이건 뭘까요? 저칼을 보니까 한손무기가 아닌거 같다 그치? 양손무기죠 이거 아 이게 용원이라구요? 그럼 이제 올라가면 되나? 이거 필요없지않나요? 우리집 못쓰잖아 아 그니까 우리 안쓸거잖아 우리 한손무기 쓸거 아니에요? 가져가면 뭐 도움이 되나?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게 있겠지 디스인체나라고요? 마법을 풀라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무기에 바를수있다 엥? 여기서 어디로가 여기서 어디로가 여기서 어디로가 어휴씨 열렬을참기하면 열리는거였구나 게임 재밌네 사람들이 빠져살만하다 이런게임이라면은 예 무기제한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기 퀘스트는 다 깬거죠 그죠? 리버우드로 가면 되겠네 그죠? 할만하네요 그니까 이걸 잠깐 할게 아니라 이거 오랜시간을 늘려서 한번 해볼만하네요 게임이 닭 때리면 그거 그 아까 현상급이라면서 그 현상급이라면서 하핳 골드 400 추가됨 가격은 왜 안나와있죠? 아 가치가 가격이구나 뭐가 좋을까? 이게 다 마흡책들이잖아 그죠? 세이브하고 세이브 저저기 나 쳐다본다 그러면은 저 뭐야 개야? 퀘스트가 지금 뭐가 있나요? 원터 윈터홀드의 마법대학을 방문하세요 일단은 영상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